자 그리고 지금 콜린벨 감독이죠.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이번 경기를 위해서 직관을 해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콜린벨 감독도 서울시청과 수원FC 위민의 많은 선수들을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국가대표 선발 라인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. 아 네 그리고 지금 또 콜린벨 감독과 얘기를 나누고 있죠. 지소연 선수로 모이고 있는데 수원FC 위민으로 이번 시즌 이적을 하게 되면서 정말